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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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술에서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나의 길이 살리니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니 나의 영원 주주를 이뻐해 신신하신 주주를 찬양해 내리 채우신 후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니 내 손을 얹게 들고 잃은 그의 열배만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이것은 찬양해 내 손을 얹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열리니 나의 영원 주주를 이뻐해 신신하신 주주를 찬양해 신신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니 내 손을 얹게 들고 잃은 내 손을 얹게 들고 잃은 그의 열배만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이것은 선을 으 그린보다는 예정 Toni 그린보다는 예정인지 제주 하신ожд go 그린보다는 예정 comma 찬양 His shoulders 그리고 예정적인 그린보다 그린보다는 예정입니다 지도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찬양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자야 주님의 이름 하나 성루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 하나 성루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야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자야 주의 이름 하나 성루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니 주님의 이름 하나 성루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니 그곳에 날려간 자 안전하니 영광스러운 주의 이름 하나 성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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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아서 주와 배월 탐 받은 분 방심인 끈 어린 양 예수의 급힘어 숙제하버렸네 숙제하 숙제하 주의 손에 대를 손댔네 할두야 소리를 안하여 당내 찬송할세 급힘어 숙제하버렸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가도 해도 넘치는 우리의 찬송을 진룩의 부문 어린 양 예수의 급힘어 숙제하버렸네 숙제하 숙제하 주의 손에 대를 손댔네 할렐루야 소리를 안하여 당내 찬송할세 급힘어 숙제하버렸네 수십자가에 있는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워쟁이게 하는 능력은 그대는 참이지 않느냐 예수의 예수의 보혈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느냐 예수와 마파치로 그 앞에 그대는 죽음을 안다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돌돌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약이 깨끗이 씻기어 있느냐 주님 예수다 씻기어 있느냐 예수의 보혈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예수의 보혈모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전개가 오신 모든 죄는 모든 죄에 도로로게 모든 죄의 도로로진 예고 고 questo 주님 예수ượcげ 무척게 지금 나의 Carく Sال 생물같이 쏟아가는 보혈모 그대가 다 더 скорее 신스러일 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여 있는가 마음속에 열어나니 죄의 아리 깨끗이 씻기여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오늘 금요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일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걸음을 받을 것이며 위를 위하여 파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파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두 낙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파괴하였느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3장 찬양하신 후 우리 손지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교대여서 예수를 따르네 무서워한 밤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름을 있으며 나의 성령의 승인 나의 십자가를 벗고 저 멸도 많으시니 무선도 빛을 내며 꿈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름에 쓰러 나의 성령의 승인 나의 십자가를 벗고 저 멸도 많으시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도 날 유혹하고 있으며 날 유혹하고 있으며 내 주만 따라오니 나의 주름을 있으며 나의 성령의 승인 나 십자가를 벗고 너 멸도 많으시니 나 멸도 많으시니 나 멸도 많으시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열로 간수님 승리의 그날 이루어 십자가 분명을 내가를 불어 영광을 주님께 드러누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어놓은 정열로 간수님